시어머니와 약간 배치된 분위기가 있거든요. 교도소가 이렇지 않나요? 이런 구도가 패싸움하러 갈 때. 사람을 그려보십시오. 사람? 네. 쫄라매를 그렸습니다. 몹시 즐거운 표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7살이에요. 제 아들 나이예요. 돌봄과 부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라든가.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동심. 거기서 정신 영향이 멈췄다.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쓰셨습니까? 귀염둥이랑 행복을 주는 사람.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데 지금 보면 버드나무 가지들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본인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긴장감과 불안이 있는 거죠. 내면은 그렇지 않은 면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마포구청